데뷔 데뷔 고맙단은 쇼옹의 노래입니다. 개인전의 소이스가 6명이 희키는 이 중에 걸취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운 위에서 퍼미션 듀센스 한 번 쳐볼래?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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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라라 슈퍼모델! 맞아, 맞아 추가! 자기 공룡 둘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으, 아냐, 꼬비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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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점 표처리 캐치유, 캐치유, 캐치니! 하나, 둘, 셋, 도전! 나 혼자서 어쩐 나라도 소리가 찰지, 나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책만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돼 깜짝 깜짝이야!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할아버지 지금 모르는 중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라, 앉아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내 남은 사랑이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매는 어떻게 해 아니, 그건 꿈을 가야 믿을 수 없어 내 얼굴과 내 사랑이 있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렛츠고!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출렁!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단 꿈이 해 렛츠고! 후! 나 버릇 던다 그려가 고단이 싸바라, 싸바라, 싸바라 어전까지 기다린 놀이다가 우리 사랑을 위해 나 검정 고무신을 모르겠는데 번호가 넘어 렛츠고! 나 쉽다 이민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하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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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나?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읊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를 진짜 어렵다 지난번이 바뀌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그치고 온 거 진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 힌트 한 번 쓸까요? 다시,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 바꾸기 다 나눠 쓸 수도 있어요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볼라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아니, 사실, 야, 정국아 네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 바꾸기 하면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진짜 아니야?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래, 하자, 안 돼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야, 안 해,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아니야, 안 해 해 봐, 해 봐, 해 봐 진짜 자리 바꾸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 봐 한국 다시 듣기 우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고무신 그래,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내 거 좀 같이 들어줄까 어, 내가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 내 거 모르는데 야, 내 거 좀 외우지 너 검정고무신 막 진짜, 내가 외워볼게 검정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또 모를 적신 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검정고무신 이제는 또 지난번인 꿈같은 이야기 피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우와, 우와, 우와 고고고 진아, 정일로 고고고고 진아, 정일로 아니야, 진아 고고고고고 지난 시절 다시 눈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창담 얘기 꿈같은 얘기 검정 거무신 지나시는 사시는 옷이 아니,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야 형, 허름하고 못생긴 해요? 어, 그런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허름하고 못생긴 검정 거무신 헐렁하고 아,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거 약간 그 검정 거무신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겁나 잘 봤다 동동 동동떠란 동동 동동동동 동동 하울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음셨던 추억의 검정 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아니,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돈 어릴 적 신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자,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도전 어디야? 진해 진해 아니야 죄만 통과하면 하나, 둘, 셋 도전 뭔데 도전해? 신돈 부르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돈 어릴 적 신돈 아니야? 어릴 때 신돈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아, 맞나? 이건 이건가 보다 가가 있네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렛츠고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형아, 너 계속 마이너스 세고 있다 조심해 태형아 근데 우리 4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사실 엄마, 아빠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어? 아닌가? 엄마, 엄마 들으라 아니야? 일단 맞아 아빠, 돈 간다 돈, 돈, 돈 엄마, 아빠 그냥,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에 Exactly 뭐야 도, 돈 도만 도아니면 이제 없지 도아니면 대신 맞을 해 도밖이 없다 점션 도밖이 없어 가자 난 하나도 모르겠다 점수가 너무 많이 깔다 형,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하나 자,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지내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진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우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우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뭐하냐 아 얘 검정고무신을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다시 도전 도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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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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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그런지 몰라 남서리 예 한 글자도 모르나? 형 형 거 한번 들어요. 힌트?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든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이거 아니야?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조용히 조용히 해봐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정자부 leaked 정경은 아닐까? 정다운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contar 때리면 안 돼요?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다시 내려갈 사람 꿈같은 얘기 내게! 내게! 지준, 잘 쓰고 싶다! 나 진짜! 진짜 뽀로 보내주고 싶다. 저 형은... 야,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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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도대체! 엄마부터 나와야지!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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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 뭐 뭐 어려운 걸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으 더 너무 꼴등이 한 거 확인하는 거에요 아 아 아 지금 얘가 날 꼴등이 하고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벼이 꼴등이라고 생각한 쇼 아 아 아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실수한 것 같다 이제 έχ disco 문봉왔다 자 갑시다 형해봐 같이 해보자 1 2 3 4 엄마 아빠도 어릴 적ome Beau 헐렁하고 못생긴 검톡을 야야 다행이네 writer 춤dz piping Plong하지 마 갑시다 잠깐만 내꺼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성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달 왜 꿈 같은 Saeg 형 아니야? 너가한테 얘기해! 김 같은 거 이경 아니야? 너가한테 얘기해! 깜짝깜짝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렛츠고!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신다 얼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세오탈 이야기 정다운 이야기 거이건 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끌어 끌어 똥같은 이야기 아하 세 번 더 먼저 사랑도 해도 워만으로 했지 말아 워만으로 했지 말아 야 내꺼 뭐야? 워워워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오케이 지눈 지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아 아닌가 보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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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이제 이제 될 것 같아 뭐야 뭐야 지워도 했고 사람도 했고 문물도 했지만 워만으로 했지만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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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절 다시 지난 시절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지난 시절 형 래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오 이거 있었나 보다 오지 오 해야 되나 보다 그것도 가사를 쳐요? 오지 오 오 오케이 정국이가 정국이 3분 전에 형 오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난 시절까지 박자가 진영 워워 바로 들어갑니다 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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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하지 말라고 오케이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고개를 숙여 윤경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경 꿈 같은 이야기 듣고 싶어 사랑도 해고 몸만도 했지만 It's lit 오오오오 Go on Go on 진 준비 진 준비 오오오오 오오오 신의 신의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아이 정다운 얘기 아이 꿈 같은 이야기 아이 검정 고원 네 꿈 같은 이야기 아이 검정 고원 네 으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아 끝났다 아유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오늘 발방 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도전 50곡? 예전에 그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아웃사이드 외톨이 하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건 진짜 가사이 써도 힘들텐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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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0개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때 연습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연습게임 44번 틀어주세요. 44번 몇 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뭐야 가려줄게 정아 매번 사츠받고 집 밟혀도 매번 나도 사츠로 집에 와서 나의 트로 힘들어 넣고 싶은데 너 손은 꽉 켜진 채로 진짜 최근에 불렀어. 상처를 치료해야지 사람 어디 없나 정국이 이거 잘 아는데 잘하지 렛츠고랫!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이 처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이 처지가 두려워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길이 막고 쿵쿵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월 1년 내내 범호하는 내 응원에 존좌 길의 자만 제스페러 몰아치는 허리케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드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그녀가 떠나간 듯이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와 이거 왜였나 뭐? 이거 어떻게 하노? 심장이 열어붙던 차가웠던 사람 그리 일본이 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더러워 매일대이 누군 나초권의 존재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저기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맡겨요 야 남준아 미쳤다 와 야 근데 어떻게 왜였어? 야 미쳤다 미쳤다 남준아 다 못 외웠는데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에 골라 골라 자 43번 바람겨 아 또 어려워 아 또 어떻게 보는 거라는 거야 아 남준아 가자 갓나올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갓나올 아니 이3Abs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오 간드러져 간드러져 오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바람이 불어온다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애하 애하 내 숨 쉬는 가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 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나 추억 한 장면 우는 거 아니야? 오 울어 감정 감정 우리의 맘은 우리의 이 맘 그 영원한 약속이 나 나 야 스피커가 못 부르면서 부른데 내 소리 나의 영원한 약속이 나의 영원한 약속이 우는 나의 영원한 약속이 내가 나의 영원한 약속이 아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건 남진 기억이다. 듣고 울었다. 긍정이다. 됐다. 성공. 남진아, 이 감정 진짜 쩔는데? 남진아, 번호 불러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복싱을 써버렸어? 인사이거 태어나서 많이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 뵙니다. 겁쟁이 뵙니다.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잠시만, 처음 해보지? 갑자기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이거구나. 아직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버전이, 이경우 형님. 버전이, 이경우 형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내가 학교 인기장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사운드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불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줘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 이거 말해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 겁쟁? 넘겠다 오! 오케이 저 27번 하겠습니다 치승진다 이 노래 진짜 성공 그래? 치승진이 뭐 노래야? 나 이 노래 몰라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이 노래 진짜 많이 몰랐는데 이제는 뭔데? 이제 들으면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알아봐 나 안 취했는지도 몰라 아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쉴 수 있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오늘 태형이 형 콘센트 될 것 같아 생각이 하나 까마득히 생각이 하나 불안해하지는 말 하지만 꼭 오늘 밤엔 아팠어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기회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내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좋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 넌 다시 한 번 다시 열풀에 안고 사랑한단 말일게 태형이 방금 제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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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형이 아까 점수 다 까먹은 거 여기서 타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되는데요? 아, 이거 아는 노래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 여러분,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아, 아, 아 2등이 좋은 거였다, 2등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2번 야세형이 좋아하시는 분? 이거 찐이지? 진영 좋아하지 않아? 자, 찐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아, 아 이거 다 알잖아 최근에 진영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생활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얼굴을 때리로 아무 말 못 해도 오,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좀 좀 알아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야생화 그렇지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감정 바람에 숨어있다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라는데 지금 한 줄기 햇살에 몸농이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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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만 그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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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Poll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 아쉽다 와 땡 화일리스 1점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아 안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13번 어? 어? 저주와 템 윤규어 한 번 불러줘요 저주와 템 저주와 템 자, 내가 윤규어 너 너 넌 없잖아 이거? 윤규어 부른 거 보고 싶다 똥똥똥똥똥똥 저주와 템 배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각 순진한 내수에 속아 우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여기 내 밥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낮은 밤 혼자 들어서 곧 춤추는 사람들 글 속에 그녀뿐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 정가차 리뷰 9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오늘 순간 달라졌어 컴온 베이비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란 정의원 사실은 넌 내게 더 꽂은 널 있는 그 눈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더 칠하고 베이비 높은 구두에 아마 하고 있을걸 너네 딸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형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야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 가 보여줘 어? 아 강남스타일 조용 아 아 조용 조용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하는 풍경 있는 여자 빵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로 퍼쳐있는 여자 너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것 아 사랑해 커피 10km 전에 원샷됐어 아 사랑해 빵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그로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너 그래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너 그래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네가 볼까 와우 수상수다 오빠 강남스타 부터 홍거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나RIA 게 Giving 섹시 não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해 세み 오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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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강남 스타일 오우 예 오우 예 오빠는 강남 스타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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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번이에요 50번 내가 아는 노래다 옛날 노래다 사랑합니다 팀 와 팀 사랑합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랑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저 때는 참 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저 때는 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래에 그대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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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나는 아니란걸 전정구 largely 일길 줄 만큼 보잘 것 없단걸 전정구 전정구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점수 안 나왔다 실패 이것은 우리가 매기죠 10점 이것은 89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불렀으니까 93점 어때요 91점으로 하자 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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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어디야? 오케이 세븐 세븐은 우리 노래 나오냐? 지민아 너 해야 되는데 아는 노래 나오면 세윤 거 아니야? 아 스무스 라이크 버터 스무스 라이크 버터 야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스 라이크 버터 스무스 라이크 버터 샤스 라이크 버터 크라이크 버터 샤스 라이크 버터 스크람드 한 번의 vehement 하러가 오늘 아침에 가득 , 으 힘든 샤스 라이크 버터 엉 최소한 엉 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 bts 돌올습니다 야, 방탄소년단... 86점! 야, 방탄이 방탄소년단을 불렀는데 86점? 자, 지민아, 곡 청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번. 1번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 이거...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아, 이거...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응원해주시니, 어? 다행이다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이걸로 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술을 권하기 싫어, 이거. 친구야! 아, 진짜... 소개해줬어요. 건강하자, 항상.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목이 좋다. 잘 되는 거, 목이 좋고. 네. 언제 밥을 또 먹자. 뭐, 이거? 뭔데, 누구? 누구?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자기야 부르고 싶은데, 이 사람으로. 전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집으로 향해 가는데 미응이 잘 되네.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로 나설고 인생이 있어서 술이 된 거야. 열심히 형.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빛을 거릴내려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거릴내려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오줌이야 많이 계신 거 아니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쳐내냐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이제 꺼졌다 빨리 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쳐내냐 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8번? 8번 8번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아잇 나 잘 불러야 돼 이거 모두에게 즐겨낸다 아니 그럼 어제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제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제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제비 똑같은 거 어제비 똑같은 거라고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끝까지 날을 달리며 에이 소그름 같은 위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타 많이 가는 길 가자 무수한 사람 내 길이 되어 체력 준비 나 일어나 보니깐 손에 익은 기타 유어 멜로디 차단 변혼내내 차단 변혼내내 차단 변혼내내 차단 변혼내내 Out of way you are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차단 변혼내내 빨리 불러, 접속해! 넘기고 이제 나를 저도 사랑하게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18.6 역시 다 같이 모여야 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10미뉴스는 솔직히 등 떠밀면서 나간 거거든? 내 사랑 내 곁에는 저렇게나는 줄 몰랐다 나 목이 너무 아파 1등 면제 2등 면제 2등 면제 2등 면제 1등 면제 1등 면제 2등 면제 3등 면제 5등 면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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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사실 이제 팬미닛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근데 로트 타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무서워요 높은 데 별로 안전한 거 아니지 솔직하게 생각해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 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네 자 이제 뒤로 가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그를 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떨리네요 네 아니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내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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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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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낮으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아 아 진짜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하고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어 왜냐면 우리가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2000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가 예 It's the thought of being When your house is like a drum Beat it louder with nowhere to go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It's the thought of bein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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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좋겠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끝이 아니구나 네 네 아이고 오 아니 이제 1시간이 있는데요 형 네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네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슬슬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밌는 채용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네 막 힘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아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두 분 실내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아필 앞이 아니야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우 씨 웃을 거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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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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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해 조정해 아니 여기까지는 가요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야 야 야 야 야 천천히 가요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가리 조금 더 그렇죠 거기까지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으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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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세요 앞서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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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응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돌아가마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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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눈뜨셔도 돼요 올라오셨어요 우와 뭔가 이거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와 아니 뭔가 되게 약간 현실감이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오오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거일지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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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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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는 오히려 우리 그때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그게 훨씬 더 컸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상위 배달이 없어 여기 북대기니까 여기 한 500 한 2-30m 되겠다 맞습니다 여기가 541m 지점이고요 와 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와 진짜 남산타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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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공연하고 싶다 저기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 근데 잠시 주경기장 여기서 볼 때도 조그만하네 공연하고 싶다 아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 예 팔벌려 두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팔벌려 두피 뛰기를 한다고? 어휴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네 우리 팔벌려 두피기 총 10번 10번 정도 해볼 거고요 아 그럼요 저희 궁료린 마지막 고가 있으면은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고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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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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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벌려 뛰기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아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아 있죠 있죠 그 챌린지 하나 셋 하나 셋 네네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죠 네? 안 무서웠다 이게 안 돼? 셋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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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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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